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네트워크를 진행할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지금쯤 되면 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텐데 제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렌에서 사용하는 매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선이 있는 유선 매체와 선이 없는 무선 매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쭉 들으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선 있으면 유선 선 없으면 무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도 매체 좀 어렵죠. 비유도 매체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유도 매체가 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유도 매체가 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전송 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전송 매체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으면 그 중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매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비단 신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매체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 매체 그러잖아요.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송자는 누구예요. 제가 되는 거죠. 제가. 듣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매체가 있는 거죠. 매체. 제가 말하고 있는 언어. 제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중간에 매체가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네트워크에서도 전송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으면 이 둘 사이에는 매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간에 매개체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층 구조에서 보게 되면 매체하고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에요. 기억나시죠. 제일 끝에 있는 여기 여기 1계층. 물리계층. 그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물리계층이 제일 밑에 있는 그 계층하고 매체하고 싹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디지털 신호. 이렇게 딱딱 깍두기처럼 딱딱 꺾여진 이런 디지털 신호와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 이런 신호들을 매체에서 다 수용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매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도를 해주는 유도 매체를 나타내는 유도체와 그 다음에 비유도 되는 비유도체 이렇게 나뉩니다. 영어로는 이제 유도를 해준다라고 해서 가이드미디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유도체들은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드 즉 선이 있는 그런 매체를 말하는 거고 비유도 매체는 어떤 걸 나타내요? 선이 없는 거. 와이어리스. 여러분 무선 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와이어리스잖아요. 그죠? 무선이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비유도 매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유도 매체는 또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랜 같은 데서 사용하는 매체는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트위스팩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케이블인데 보통 줄여서 TP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케이블인데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케이블도 있고 또 다른 케이블로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엑셜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매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꼬임선이라고 하는 트위스트 폐하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 예전에 이제 동축 케이블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그런 매체가 뭐냐면 바로 광섬유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0과 1 이런 이진화된 정보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이 갖는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매체를 사용하고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선 있잖아요. 선. 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체 이렇게 부르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도 매체는 이제 공기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들여 마시는 이런 공기들이 바로 비유도 매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유도 매체 가이드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pc가 있고 옆에 프린터가 있어요. pc하고 프린터하고 이렇게 선을 연결합니까? 아니면 연결합니까? 물론 요즘에는 선이 없는 즉 무선으로 접속하는 프린터도 나옵니다. 요즘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집에서 어떻게 써요? pc하고 프린터하고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pc 뒤에 이렇게 프린터 포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넓적한 포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usb 포트라는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선이 있죠. 자 그러면 pc에서 프린터하고 파일을 쫙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파일을 보내면 여기저리를 막 돌아다닙니까? 그 신호가? 아니죠. 어딜 따라가요? 그 프린터하고 연결된 그 케이블 있죠? 그 선. 선을 따라서 신호가 쭉 따라가잖아요. 그 이 선이 무슨 역할이에요? 꼭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죠? 파이프를 이리 돌리면 물이 이리 가고 파이프를 저리 돌리면 저리 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도하고 저렇게 유도하는 것 따라서 신호가 흘러다닌다. 라고 해서 유도 매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이 케이블을 이렇게 구부리면 신호들이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저렇게 구부리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죠? 그래서 유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 저기 해외여행 가면은 가이드라고 있잖아요. 가이드. 앞의 기팔 딱 들고 쭉 걸어가면 뒤에서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이리 가면 다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다 저리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이드 해간다. 그러한 매체다. 그래서 유도 매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유도 매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영어로는 가이드 미디어라고 부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유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유선이 다 뭐 가이드드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유도 매체라고 하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꼬임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나는 이제 동축 케이블, 코엑셜 케이블이라는 게 존재하고 최근에 이제 아주 각광받는 매체가 바로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 파이버 옵틱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이 케이블들이 다 선이 있으니까 유도 매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트위스트 보이는 게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보이게 되는데 자 페어가 뭐예요? 페어가 선이 몇 가닥 있으면 한 페어가 되는 거예요. 페어가 쌍이잖아요. 쌍. 쌍이니까 선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선 두 개. 이게 이제 페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서로 꽈배기처럼 꽈져 있다. 라고 해서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여러분이 뭐 PC에서 뭐 랜에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선. 여러분 전화선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전화 수확이 있고 전화 본체 있고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뭐 하나 달려 있죠. 그거 이렇게 꾹 눌러서 빼면은 딱 빠지고 하얀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딱 끼면 딸깍 하고 껴지잖아요. 그죠? 그 선 이렇게 따라가면 벽에 구멍이 이렇게 4개짜리 이렇게 탁 꼽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딸깍 하는 거 빼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그 케이블의 선이 어떻게 돼 있다? 이게 꽈져 있다라는 거예요. 꽈져 있다.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 페어만 항상 한 페어가 두 개니까 한 쌍이 서로 꽈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페어를 한 쌍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신호를 전달하려고 하면 선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선이. 그러니까 선 하나 가지고만 이 신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지만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신호와 이제 복귀 해선이라고 해서 오는 신호가 있어야 신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쌍으로 항상 다녀야 돼요. 한 쌍으로. 그래서 이렇게 꽈져 있는 이런 케이블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닐 피복이 씌워져 있죠. 빨간색으로 혹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비닐 피복이 씌워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꽈져 있다. 그리고 그런 비닐이 절연체죠.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선에서 나오는 신호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비닐 피복이 서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이는 이런 케이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들이죠. 뭐 랜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게 끝에 부분 보면요. 그 전화 본체에서 이렇게 뺐다 꼈다는 것처럼 이렇게 딸깍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금 넓적합니다. 얘가 넓적해요. 그거 이렇게 빼서 집에 있는 거 한번 빼서 보세요. 빼서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세어보면 한 여덟 가닥이 들어가 있어요. 여덟 가닥이면은 몇 페어? 페어로 몇 개예요? 한 페어가 두 가닥이라고 했으니까 네 개의 페어죠. 네 개의 페어. 포 페어. 그렇죠? 네 개의 페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이 페어별로 페어별로 네 개가 막 여덟 개가 이렇게 막 꽈배기가 아니고 꽈배기가 아니고 트위스트 페어니까 각 쌍별로 어떻게 돼 있다? 트위스트 되어 있다. 트위스트 되어 있다. 각 쌍별로 꽈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면을 잘라보면 저기 지금 이렇게 각 쌍들이 트위스트 되어 있죠? 꽈져 있잖아요. 네 개의 페어별로 여덟 가닥이 서로 얽기썰기가 아니다. 각 쌍들이 이렇게 꽈져 있죠. 이렇게 꽈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렇게 꽈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잡음에 대해서 골고루 균등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이렇게 꽈져 있으면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 위에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잡음에 영향받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꽈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내리갔다 올라갔다 내리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잡음의 영향을 세게 받고 또 한 번은 멀리 받고 한 번은 세게 받고 멀리 받고 이러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쌍도 이렇게 꽈져 있으니까 하나는 얘가 멀리 받을 때 적게 받고 얘가 많이 받으면 적게 받고 적게 받으면 많이 받고 이렇게 서로 해서 두 개의 한 쌍이 이 쌍이 영향을 골고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꽈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신상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는 이제 UTP가 있고 하나는 STP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신 케이블들은 거의 대부분이 UTP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TP는 똑같아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점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U가 의미하는 거는 언쉴디드라는 뜻입니다. 쉴드가 뭡니까? 쉴드 게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방패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쉴드 아닙니까? 뭘 막겠어요? 얘네들이 뭘 막으려고 그러겠어요? 외부로부터 잡음이 들어오는 거를 그걸 막는 거죠. 그게 있으면 STP 없으면 UTP 없으니까 언쉴디드 있으니까 쉴디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 UTP가 비싸요? STP가 비싸요? 뭔가 이렇게 막는 게 있으니까 STP가 더 비싸겠죠? 그죠? 근데 UTP가 요즘 품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UTP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TP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UTP와 STP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UTP 케이블 STP 케이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UTP는 이 품질의 등급에 따라서 여러 등급을 쭉 나눠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등급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카테고리 그래서 카테고리 3하고 카테고리 5가 있어요. 등급 3이 있고 등급 5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쇠고기 등급 그러면 1등급 가고 이렇게 위로 갈 숫자가 이렇게 낮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품질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그런 등급의 케이블들은 원래 그 케이블을 만들 때 한 10메가 BPS 정도의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카테고리 5는 100메가 BPS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3가 좋은 거예요. 5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5가 좋은 거죠. 이게 여러분 케이블 보면 써 있습니다.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한번 보세요. 케이블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이냐면 대부분 CAT 숫자 3 CAT 숫자 5 이렇게 써 있어요. 고양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줄여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TP는 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매체인데 이게 등급에 따라서 등급 3이 있고 5가 있고 어떤 건 6도 있고 7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3과 5는 많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런 등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STP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자, UTP하고 STP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페어잖아요. 페어가 이렇게 꽈져 있죠. 그렇죠? 꽈져 있죠. 이 페어별로 차폐를 딱 시켰어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말라고 그러면은 STP고 이게 없으면 UTP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UTP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꼬임선이 있잖아요. 각 꼬임선 저기 한 페어잖아요. 한 페어에 대해서 이게 꼬여져 있기만 하고 STP는 어떻게 돼 있어요? STP는 각 꼬임에 대해서 메탈 쉴드라고 하는 쉴드가 있죠? 외부로부터의 잡음을 막아주는 방패가 있다. 이게 방패가 뭐별로? 페어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여덟가닥 그럼 후페어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쉴드가 다 있다. 이렇게 각각 그러면 STP 이게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쉴드가 없다. 그러면 UTP인 겁니다. 그건 사실 이제 이렇게 잘라봐야 알아요. 잘라봐야 아는데 겉에 써 있으니까 굿에 자르지 마시고 그걸 보시고 아 이게 UTP구나 STP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STP가 외부 잡음에 대해서 더 내성을 가질 테니까 또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싸지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현재 UTP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TP 캐티고리 5 정도만 돼도 100메가 BPS를 지원하는데 뭐 굿에어 뭐 STP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거나 PC방에서 사용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대부분이 UTP를 사용하고 STP는 이제 서버들이 있는데 이제 서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 서버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STP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기가 BPS 렌을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런 STP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위스트 페어에서 사용하는 커넥터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연결하는 거를 RJ45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많이 봤죠? 그죠? 그림으로 표시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이 흔히 보던 것들이에요.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뭐 인터넷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또 회사나 아니면 기관에서 그런 사용하는 데서 여러분 많이 보던 형태입니다. 이렇게 끼면은 딸깍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잡아빼면 안 되죠. 이렇게 저 부분 저 밑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서 탁 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커넥터들은 다 RJ자가 붙어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그런 거죠? 어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화기 전화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딸깍 하고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케이블들은 다 커넥터 타입이 RJ로 시작합니다. 근데 랜에서 많이 사용하는 커넥터는 다 그렇게 생겼고 이 케이블의 이름은 커넥터의 이름은 뭐다? RJ45다 라는 겁니다. RJ는 뭐 Registered Jack 이라는 거의 약자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게 RJ45라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커넥터가 이게 현재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케이블이 이제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저기 텔레비전 하고 그 지금은 VTR을 잘 안 보시죠. 그죠? 저도 뭐 VTR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TV하고 그 비디오 그 연결하는 그 케이블 생각나세요? 까맣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게 동축 케이블 그거를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이제 코엑셜 케이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트위스트 페아 케이블 보다는 주파수를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해요. 고속으로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트위스트 페아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동축 케이블이 주파수 영역은 넓어서 이게 고속으로 전송은 가능한데 이게 감세가 심해요. 감세가 뭐냐면 이게 매체를 타고 가면서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들리고 멀리는 사람은 적게 들리잖아요. 그죠? 이러한 내가 말하는 신호가 매체를 타고 가면서 신호 세기가 작아지죠.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 신호의 감세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가 힘들죠. 동축 케이블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 때문에 트위스트 페아 케이블을 더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긴 모양이 아까 얘기한 TV하고 VDO 연결하는 케이블 있잖아요. 생긴 모양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그 케이블 상상하시면 돼요. 가운데 저의 인너컨덱터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비디오 연결하는 케이블 이렇게 나사처럼 돌려서 딱 빼면 안에 구리선 하나가 톡 있어요. 뾰족한 게 그게 이제 인너컨덱터고 그 케이블을 잘라보셨어요? 그거 전 잘라봤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그 굵은 그 구리선을 하얀 플라스틱이 딱 싸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뭐예요? 절연체제죠. 전기 안 통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바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가는 구리선들이 구리선들이 그물처럼 이렇게 싸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우터 컨덕터가 되는 겁니다. 아우터 컨덕터. 근데 이게 막 구물처럼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축 케이블은 선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굵은 구리선과 바깥에 싸고 있는 이 구리선들. 그래서 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얘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절연체가 있죠. 그리고 바깥에 뭐가 있어요? 까만색 비닐 피복으로 또 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이걸 렌에서 썼다 이거예요. 이거를 렌에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동축 케이블에서 사용하는 커넥터는 보통 두 가지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BNC-T 커넥터라는 게 있고 하나는 DB15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BNC-T 커넥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T자처럼 생겼습니다. 커넥터에 생긴 모양이 T자처럼 생겨서 저렇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동축 케이블을 이 T커넥터에다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여기 끼게 되면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돌려서 딱 잠그게 돼 있습니다. 잠그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 까만색 이 케이블을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고 동축 케이블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T자형으로 생긴 이 커넥터를 BNC-T 커넥터 이렇게 부른 겁니다. 뭐 용어가 그렇긴 하지만 저런 커넥터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보이시는 이거 이제 렌카드라고 불리는 카드입니다. 이 렌카드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PC에서 껴서 사용하던 그 카드인데요. 얘가 포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있고 가운데 있는 이렇게 널찍한 포트가 있는데 이게 DB15 커넥터에서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DB15라고 하는 DB자가 붙은 것들은 이렇게 바늘로 꽁꽁꽁꽁 뚫려 있듯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개가 있다 그래서 DB15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25개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DB25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이용해서 렌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광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을 나타내요? 광케이블은 빛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동축 케이블이나 아니면 트위스트 페아에 비해서 광케이블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이 구리선들은 전기가 통하면 이게 열이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잡음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광케이블은 빛을 쏘잖아요. 열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대역폭도 넓어서 아주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지금 상당히 선호하고 있죠.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 그게 이제 광케이블인 겁니다. 현존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높은 그런 매체에 해당되고 해적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유선통신 등에서도 현재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케이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송신자는 빛을 반짝하면 빛이 이렇게 쫙 타고 가겠죠. 타고 가는 안에 구간을 코어라고 하고 바깥에 싸고 있는 부분을 클레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을 따라서 수신자까지 가서 빛이 들어오면 1이다. 빛이 안 들어오면 0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광케이블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에서 사용하는 커넥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에서처럼 SC커넥터, 서브스크라이버 채널이라고 하는 커넥터가 있고 그 다음에 ST커넥터라고 하는 스트레이팁이라고 하는 커넥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MTRJ, 꼭 RJ45커넥터 같은 그런 세 가지 타입의 커넥터들이 현재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U 더 매체는 뭐냐? 무선이죠. 무선. 무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무선이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직진성이 강하게 되고 낮으면 직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와 마이크로웹이 이렇게 나뉘고 그림에서처럼 3kHz에서 1GHz를 라디오파라고 하고 1GHz에서 300을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라디오파는 다방향성이고 마이크로파는 단방향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속 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속 매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선이 있느냐, 선이 없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용도로서 유도체, 그 다음에 비유도체 이렇게 나누었죠. 선이 있는 거는 유도 매체라고 했고 선이 없는 건 비유도 매체라고 했죠. 자, 유도 매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자, 서로 꼬임, 선들이 꼬여있는 꼬임선을 나타내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이렇게 종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무선인 경우를 나타내는 비유도 매체인 경우에는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서 라디오파냐, 마이크로웨이브파냐 아니면 적외선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죠. 그죠?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만만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만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